에어어어 으아 어 호호 호호 아 조심해 수류탄이야 수류탄이야 야 조심해! 수류탄이야 수류탄 야 저 총 누구요? 총 쓰고 있으면 누구였지? 콜라로 푸.. 아이고 아이씨 아 사.. 맵에 사라졌다 맞췄어? 맞췄어? 한두발 맞췄거든요? 야 한두발로.. 안 돼.. 가지마 가지마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수류탄 맞춰 가지마 바로 업퇴각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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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.. 쨔자 쨔자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나.. 나 보이지? 나 보이지? 화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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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.. 근데 혼자 했나보다 지금 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네 그런가 그런가 나 총 맞어! 나 총 맞어! 총 맞어! 왜 그래 왜 그래! 총 맞어 총 맞어! 포트로 가지마요! 거기에 하나패 님 있어요 하나패 님이랑 저기 뭐야 트랄 님이랑 팀이야 지금 내가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지금 아이씨.. 아 그래? 아니 총 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요? 워홀스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홀스인가 그거 아니 조셉이 아스트랄이잖아 아스트랄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스트랄 님이 보고서 하나님이 쏘는 거예요 포트 지금 점령 당했었지 포트 지금 하나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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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라니까 홀스 근접 홀스 근접 홀스 우왁구 님이에요 아니 이분 뭐야 홀스 우왁구 님이에요 홀스 우왁구 님이에요 왁구 님은 홀란 엠프라고 근접무기라고 어? 이분 뭐하시는 거야 그.. 무기 뭐 있어요? 무기 나 다 있지 아 일반봉 일반봉이 불러봐 빨리 골프채 빼고 다 있어 가장 일단은 미치가 긴 거는 야경봉하고 손도끼야 그 야경봉하고 손도끼 같은 그 오암마 찍힐 많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야구 빠다 했나 보세요 없어 없어 아니 무슨 야구 빠다도 없고 긴 미치감이 없구만 해 뭐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없어 야 형 그냥 병으로 찍을라니까 병 간다 형 하하하하 야 형 병 간다 병 아니야 형 형 어? 형 차라리 그 정도면 도끼 들고 어 도끼 들고 형 싸울 때 응 무조건 X부터 눌러 X? 왜? 상대가 공격하는 거를 한번 시한 다음에 때리는 게 훨씬 좋아 아 점프로 씹고? 어어어 오케오케오케 어 그게 제일 나아 알았어 어 그러면은 나무나 일단은 만나자 어 만납시다 어 펩시한테 지금 전화 오는데 안 받을게 계속 전화 와 아 나는 갔다 끊었어 나 지금 이미 날라갔어 펩시가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을 내가 우리팀인 우미 우리팀인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 한 명을 응 걔한테 걔한테 잠깐만 1분만 전화할게 걔한테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걔가 레이더라 내가 걔를 좀 이용하려고 너랑 나랑 팀이야 마무나 아 오케오케오케 진짜 믿어 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딱 바로 와 음 오케이 어 왜왜왜 빨리 빨리 말해야 돼 왜왜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그거야 아 오케오케 펩시님이 일단 먼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룰을 몰라 지금 필요가 없어 아 오케오케 알았어 아 진짜 이게 코 깨야 돼 이게 아 진짜 앞둘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펩시님 전화 왔거든요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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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오케이 쓰읍 정영 에헤에에 하아 정영 예예예 본인 본인 그거 아니였어요 홀로스? 아니 그 뭐야 폴라노프? 폴라노프에요 뭐지? 아씨 누구랑 아까 님이 나쌌죠 아닌데요 저 폴라노프라니까요 아씨 잠깐만 아 좋고요 저 폴라노프로 착각했고요 예 여보세요 개자식아 왜요 너 너 너 너 워홀스랑 팀이지 폴로스? 어 팀 아니야 웃기지마 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냉존중이야 나 야 나 총 나 지금 내 등에 지금 내 허리랑 어 내 좌심실 쪽에 지금 총을 되게 맞췄어 진짜 아니 난 총소리 총소리 나서 난 바로 그냥 냅다 달렸지 그럼 나였어 야 근데 콜라노프가 개 아니었어? 콜라노프가 뭐 아 난 이름이 계속 기억이 안 나 캐릭터 이름이 콜라네프요 콜라네프 콜라네프는 다 뺐다 근접무 그게 우악분입이야? 어 나 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?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큰일났네 기다려봐 예 보소 잠깐만 나 지금 지금 너무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뭐가 아니 뭐가 복잡할게 뭐가 있어 아무도 총은 총은 결국 하나님인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맞았잖아요 하나님 아 레이더가 없어서 못보는구나 내가 레이더라니까 아 그래요? 내가 레이더라서 지금 내 그럼 우리 둘은 팀이야 우리 둘은 팀 가자 안되겠다 아니 아까부터 우리 둘은 진짜 진짜 내가 솔직히 못 믿었거든요 어이 와 솔직히 하루살의 인생이라서 못 믿었거든요 적당하다 우리 지금 빨리 스피드게임 해야 되는 각이라니까 지금 그러면 어디냐 여기까지 아 나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럴 줄 몰랐네 아니 그냥 그냥 다가가는데 막 쏘더라고 그니까 아우 포트 그냥 애초에 그냥 정령했으려나봐요 이거 안되겠어요 아 지금 거의 40분에 정령했 그럼 내가 정확히 28분에 만납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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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분에 만납시다 이거 지금 만나면 어차피 포장만 될 뿐이야 우리가 22분부터 만나자고요? 네 아니면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일단 저기 회의를 해야지 어디 누구랑 회의를 해야지 아니 이거 뭐 구두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구두로니요? 그 아니 그 말로써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는 하나님 하나요? 아아아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분 잠깐만 이상한데? 아니 근데 내 목소리가 헷갈려서 누구였고 일부러 지금 연기하는 거죠 아니 진짜 나 바보야 나 바보야 나 나 진짜 바보야 연기하는 거 아니야? 바보야 예예예 그쪽으로 오세요 나 그 그 바른 앞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예 여보세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믿겠어 아 왜 이렇게 전화 많이 해요 왜 전화를 많이 해야지 지금 이걸 나 팀이지? 어? 우리 팀 아니었어? 아니 지금 헷갈렸어 누구랑 헷갈렸어 도대체 아니 그냥 팀인지 아니지만 헷갈렸어 내가 솔직히 지금 두 곳에 발을 얹고 있어 어 어디? 지금 솔직히 솔직히 너한테 진짜 가르쳐 우리 저기 예 조잽 예 예 앞두구 조잽 우리가 함께 했던 어? 생활주의 기억해봐 왜 피파 안해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솔직히 누구랑 팀이잖아 난 알고 있어 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있어 누구 하지만 이거 허울이잖아 야 포로스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였어 난 그걸 30분 동안 몰랐어 그니까 뭔 소리 아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어디 계세요 나 총 맞고 좀 어디로 막 내 딱 뛰어와가지고 모르겠어 나 여기 어딨지는 모르겠어 놀이공원으로 와 야 놀이공원 갔다가 내가 아까 그 사단 났는데 조셉 이럴 거야? 너 너 능력이 뭐였지 조셉? 네비요 네비지? 근데 무슨 그치 결국 그냥 산송장 아니냐 저 사실 홀호스랑 같이 있어요 아 그래? 호울상 팀으로 그래 깜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거 깜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코 깨져요 이거 압둘이 죽여야 돼 그래 이제 이제 30분 넘어갔거든 압둘이 나설 차례인 것 같다 잡을 사람은 압둘 밖에 없어 홀호스는 압둘이 처리해줘요 처리해주세요 제발 압 홀 압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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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훈 좀 잡아주세요 이런 조 조조mo 아까 조조 좀んな Rick 알겠어 압둘 정말 잡고 싶다 압둘 때려 잡고 싶다 압둘 때려잡고 싶다 자 마모님이 차 sv 하나님이 총 펩시님이 수류탄 모셉 지도 뭐야 이게 플란에프가 근접 무기 아 이거 사실상 진짜 그냥 쓰레기야 아우 전화가 미친듯이 와 어 야 놀이공원 앞이다 놀이공원 앞이야 아 왜 거기 갔어 어 나 그냥 우다보니까 아 잠깐만 그럼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놀이공원 쪽이야 지금 놀이공원 도역 아 잠깐만 저기 거기 있으면 갈게 형 근데 나는 형밖에 믿을 수가 없어 음 그치 어 왜냐면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강한 상대랑 팀을 하면 안되는게 그러면 나를 해칠 수 있어 언젠가 어 차라리 적당히 근접해서 어 어 이렇게 좀 어 잠깐만 그 스탑 스탑 어 스탑 너 세단이야 세단이야 어 세단 세단 오케이 어 여깄다 나 나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나무 나 여기 보이지 보이지 나 뭐지 여기여기여기 오잖아 여기 아하하하 아 보이네 보이네 어 어 자 지금 30분 남았는데 놀이공원에 어 논란이야 논란이 있고 어 펩시도 이 근처에 있고 응 그 다음에 지금 그 누구냐 그 아스트라라고 산화팬이 보트 지키고 있어 아 아 아 펩시님을 죽여말어 이걸 어 펩시님을 죽여말어 그냥 어 아 아 이거 흘리탄 터지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아 뉴런이 왜요 왜요 아니 혼자 우승하실 겁니까 아 Apply då ضOTA이가 어디있습니까 First Ah 왜 내 밑으로만 있을 뻔이지 저 도코다입니다 롤라 님 예 솔직히 말하세요 뭘요 팀 있잖아요 아니 팀이 없다니까 왜그래 나 롤라 님 혼자선 절대 우승 못한다니까 이건 아니 아 이상한 분이네 그 내가 팀이 아니면은 나머지가 팀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연락 많이 왔잖아요 솔직히 디오가 제일 센 캐릭터인데 아니 나 연락 한 번도 안 왔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왔다고요? 네 한 번도 안 왔다고? 솔직히 솔직히 거짓말이다 그건 한 번도 안 온 거 솔직히 거짓말이다 한 번씩 했다니까? 한 번씩? 다 간보고 그냥 갔어요 다 간보고 간보고 갔다고요? 왜냐면 데스매치인데 나 내 차를 못하잖아 하.. 정말 필요가 없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 이상한 분이다 왜 그러시지? 레이더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우리 전력의 70%가 예?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전력 증강이 1.5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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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랑 좀 하세요 됐습니다 아 싫습니다 어 아니 아니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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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전화 걸고 있어 여보세요 기삼아 네? 기삼아 이씨 네? 아까 나 쏜 거는 이해해줄게 그래 아 안쌌어요 완전 내 물 안싸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콜라 루프 밖에 더 있나 아니 워울스 밖에 더 있나 아닌데 나 콜라 루프 라니까요 저 됐고 나 키 아 나 진짜 억울하네 나 나 막 지금 빠다들고 막 나 그냥 가고 있는데 오장 트라리한테 전화 왔다 받아볼까?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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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따라가고 있을게 네 움직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왜 폴라 루프 뭐 팀 해준 사람 있어요? 없어 내가 너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쟤야 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바빠서 다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 너 너 이미 근데 다 알았어 나 너 하나 팬하고 같은 편이라며 아 진짜? 어 너 다 이미 알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아 정말 이거? 놀랐네 어디세요? 내가 모든 머리 정리가 끝났어요 뭐요? 내가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어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님 팀이니까 우린 진짜 팀이니까 말해줄게 놀라지 마세요 두꺼 뭐야 뭐야 콜라 님 놀라지 마세요 뭔데요 뭔데요 궁금하세요? 뭔데요 빨리 얘기해 조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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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 팀인지 아세요? 조조랑 누구요? 조조랑 누구랑 팀인지 아세요? 조조랑 누군데요? 조조랑 진짜 조조랑 걔랑 걔랑 걔 누구야 조조랑 맞군 님인지 아세요 어 콜라 루프 그래 그리고 조셉이랑 누구겠어 아니 내가 지금 다 확인했다니까 우리 둘 밖에 없다고 그래 우리 둘 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둘 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 둘은 근데 어떻게 같이 움직여도 네 차를 같이 못하니까 웃슬무잖아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양동작전이에요 양동작전 양동작전 2인 플레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치 왜냐면 한 명이 속이고 한 명이 다 죽여야 돼요 이거 데스매치가 패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냥 은신으로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디오 이 녀석 머리 좋은걸? 빨리 빨리 펫시 님 델페로로 빨리 와요 델페로 오케이 갑니다 그럼 지금 뭘 지금 뭐가 못 믿어서 지금 어? 아니 근데 근데 참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그 누구요 호로 호로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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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비랑 팀일 수도 있잖아 아니 호로스랑 내가 팀인걸 봤다니까 아니 확실하다니까 내가 다 봤다니까 내 두 눈으로 이면 어차피 근데 총도 못쓰고 주먹질밖에 안되니까 나한테 위협이 될게 없어 그래 수류탄이 제일 강한 수류탄이 제일 강한지 나는 처음에 지금 보트 보트를 아예 수류탄이랑 총으로 점령하는 줄 알고 와 전략 대박이다 했는데 콜라로 나 델페로 앞인데 어디에요? 델페로 앞이라고요? 네 저 지금 그 델페로 거의 한 100m? 우리 믿읍시다 요셉! 아니 요셉이 누구야 디오! 우선은 보트 보트 한번 가봅시다 어디 차소리나 말해줘 난 나 GTA 소리 잘 못듣거든 무서워 죽겠어 지금 아까 솔직히 디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나갖고 난 독고다이야 난 독고다이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랑 팀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는 조셉이 있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왜 자꾸 왜 자꾸 솔직히 솔직히 해요? 왜 자꾸 잠깐잠깐 솔직해져요? 아니 솔직히 솔직이란 말 없이도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? 솔직이란 말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렇습니까? 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뭔 말할 때마다 솔직이야 평소에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? 전 전 21년 살아오면서 정직 빼면 전 시체입니다 솔직히 또 솔직히 썼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는 진짜 이거는 내가 내가 정찰을 해도 너가 멀찌감치 정찰을 해야지 내가 들어가서 정찰을 하는 건 힘들어 아 그건 이해했어 어 어 여보세요? 트라리 팀 있나? 있어요 탄화 팬일텐데 아마 아 차라리 저긴 너무 위험해 어 저기는 왜냐면 수루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놀이 그 저기 뭐야 놀이동산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럴바에는 트라리 쪽을 캐내가지고 응 저쪽을 그냥 보내버리는게 트라리 쪽을 어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 이렇게 하자 어 하나님의 호러스야 권총 든 사람이야 어 솔직히 한방에 내 헤드 못 날릴거야 그치 그럼 내가 가서 그치 그 사람을 바로 보내버리면 어 어 바로 보내버리면은 이제 아스트라는 맨주먹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형이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설마 지겠어 맨주먹한테 알았어 일로와 어 권총을 니가 제거해줘야지 나도 들어가서 맨주먹을 제거할 수가 있어 내 말 맞네 하나를 먼저 제거하면 돼 하나를 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 나 진짜 진짜 믿지 형 믿어 안 믿어 아 믿어 아니 그런식으로 튕기지말 아니 형은 지금 싸움이 안돼 나한테 아니 믿냐고 안 믿냐고 싸움 얘기도 하고 있어 어 어 아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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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진짜 형이 희생할게 일로와 아니 형이 왜 희생을 해 하나를 내가 잡는다니까 어 일로와 형 작전을 잘 생각해 내가 권총을 제거해야지 야 내가 먼저가도 니가 따라잡으니까 일단 와봐 일단 보트로 와봐 아니 형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라이트 부속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여기 여기에 엄폐해볼게 어 거기있어 보트 보이냐 라이트 부고가야 보트가 어디있지 너 어딨냐 거기있잖아 나 라이트 부고있잖아 거기있어 하아 보트 안에있으면 솔직히 자동차를 못미는데 근데 한번 봐봐 쓱 봐봐 그냥 지금 잠깐 내려왔을수도 있어 형 여기있어 내가 한번 다 갔다올게 오케이 여기다 엄폐하고 여기다 엄폐하고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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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